안녕하세요. 저는 엑셀레이트 한국 법인장 이원강입니다. 엑셀레이트는 혁신적인 인공지능 기술로 전 세계의 언어적 소통 장벽을 제거하겠다는 비전하에 2019년 실리콘밸리에서 창업하였습니다. 엑셀레이트는 영화, 드라마 등 미디어 분야의 완벽한 데이터를 토대로 AI 기계 번역 솔루션을 개발하여 미디어 분야 번역을 지원하는 스타트업입니다. 기존 미디어 번역 프로세스는 모두 휴먼 번역가가 담당해왔습니다. 그러나 OTT 산업의 성장으로 휴먼 번역가만으로는 증가하는 번역 수요를 적기에 공급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계 번역과 휴먼 번역가의 전문성을 결합하여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 이것을 엑셀레이트의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고도화된 기계 번역 솔루션을 실시간 번역에도 활용하는 것도 엑셀레이트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엑셀레이트는 전문 번역 회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전문 번역가가 직접 번역한 완벽한 데이터만으로 기계 번역 엔진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우수한 엔지니어들로 구성된 개발팀이 있어 미디어 분야에서 경쟁사보다 20% 이상 정확한 기계 번역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엑셀레이트는 2023년 2월 줌에 실시간 번역 앱을 출시하였습니다. 이 앱을 통하여 다양한 데이터가 수집될 수 있는데 이를 비식별화하여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안전장치를 데이터 스타디를 통해 마련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데이터를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활용 및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엑셀레이트는 미디어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계 번역 엔진을 구축하는 동시에 곳곳에 활용 가능한 실시간 번역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앞서 말씀드린 저희의 비전 모든 언어적 장벽을 제거하는 AI 스타튜브로 발돋움하고 싶습니다.